내 마음의 술력도를 펼쳐놓고 현재 나의 경로를 짚어놓는다 나는 포수가 되고 싶지만 외로운 성을 혼자 지키는 포졸인걸 시외버스 차창박 표정은 나른한 평화야 마음은 언제나 명진 슈퍼에 간장 사러 가는 거리 즈음 멀리 가지 못하고 시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3년이 좀 무디긴 해요 고생은 안 해서 그런가? 아이나 아이나 오 십자가 비스무리 정말로 아이 갖고 싶어 남편 분 정자수가 좀 적어요? 네? 게으른 녀석이라고 할까요? 단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대 선생님 선물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어? 누구야? 나는 어쩌면 너보다 성숙하지 못해 시인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인이 슬프잖아요 시인한테는 슬픔이 시를 쓰는 재료거든 선생님 계세요? 내가 잘해준다 그가 고작 이거야? 누가 잘해달라고! 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게 된다 내가 잘해주시죠! 내가 잘해주신다! 싶은데 이 친구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해주신다! 너희가 사 Scientists